한여름의 시장 한여름의 시장 우리가 싱그러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건 바로 수국 때문일 거예요 함께 라서 좋은 오늘 함께 걸어볼까요? 예쁜 수국길 공주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 매년 이맘때쯤이면 공주유구 수국정원에서 예쁜 수국이 피곤하거든요 한해 한해 지나서 드디어 지역축제로 발전하는 첫 회 1,2회 수국축제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빠 아빠 이렇게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예쁜게 바로 밤수국 이에요 밤에는 예쁜 조명과 어우러져서 수국이 너무 이쁘답니다 다음엔 휴닝교신도 꼭 밤수국 보고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닝은 저의 맥주에 오고싶네요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요 휴닝이 왔어요 휴닝이 왔어요 휴닝이 왔어요 휴닝이 왔어요 휴닝이 왔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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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잘한다 버니가 풍선 다트를 해서 말환경을 받았어요 유리를 대신해서 혜인 여신도 풍선 다트 백발백주 여우천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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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주어있는 주소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? 요리는 무슨 색수국이 좋아요? 파랑색이요 파란색 수국이 좋아요? 네 예뻤어요? 네 많이 더웠잖아 그치? 그래도 좋았어요? 네 요즘 여지에서 한복한다 너와 나, 우리와 함께 네 두더풀어 또 다듬싶어요 두더풀어 또 다듬싶어요 이날이 정말 더웠거든요 수국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먹던 아주 꿀맛 같은 수박주스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비가 온다 왜? 비가 온다 뒤에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나무들보씨 말을 잘 들을꺼 아빠 말 잘 들어요 소율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알았어 아 귀여워 소율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이거 신기해 어떻게 외치나지 아 몰래 우와 비네 엄마 좀 잘라줄게 너무 잘먹는 원희 요리입니다 우리 원희는 국물까지 꿀꺽꿀꺽 너무 맛있었대요 흐흐흐흐흐 봐라 맛있다 엄마한테 너무 맛있어 일부러 아 맞아 엄마한테 가르쳐 엄마한테 막 먹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살았다 엄마한테 먹었잖아 엄마 아빠 엄마한테 적 Fix 엄마연اد 엄마한테 잡고 어렸드 커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